일단은 대충 자격해서 쓰자 고거면 괜찮을 거 같아 요거 하죠? 백사축 육아복천 아 대충 쓰다가 어차피 바꿀 건데 4에 64짜리 사까? 잘 사야 되는데 장기어불인지 잘 사야 되고 아씨 진짜 죽어도 안 한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아 요거 요거 하자 요게 싸네 요거 하자 요게 42짜리 저렴하고 더 저렴하고 미안합니다 요거 하겠습니다 답장 넣었던 거 같기도 하고 아우 럭시비도 있네 럭시비가 좀 있으면 좋아 보이긴 하지 아씨 이거 사면 투도 안 해줬는데 이거 사자 별 달려져 있는 거 없나 혹시? 그런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은 자극을 대충 해가지고 하나는 발렸으면 좋겠는데 가르쳐쓰 하하하하 아 돈당비 아 돈당비 뭐 하던 거야 이게 0-3 다 실패 됐어 됐어 0-3을 넘기면 만족스럽지 아 토트 진짜 하기 싫다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팍세 이 토트 장사하라는 것도 말이지 아주 쉽지 않다고 얘 얼마나 귀찮은데 7-8에 56 아 10석만 다 끝? 응 좋아 도미 도미 도미는 희한하게 이렇게 에디에 두 줄이 없지 아 근데 도미가 진짜 비싸긴 비싸대 이게 58억짜리 아닙니까 아 근데 추업이 좀 중요하긴 중요하더라구 아 직접 해 도미? 아 아니야 그거는 안돼 도미 직접 해? 아니야 그거는 안돼 그거는 안돼 아 이노센트 아 이노도 좀 있을걸? 빠르게 가자 아 대충 한 5작정도 되면 그냥 하고싶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되네? 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나 길드가 있어야 되는 이유겠지요 길드가 있어야 된다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겠지 이 무슨 개소리야 아 맨, 맨조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40장에 한 번 걸린다고 흐흐흐흐흐 어우 작을 해야되는데 흐흐흐흐흐흑 자극하고 있는 사람한테 교환해곤 하세 돈을 달라고? 아 작게 해야되던데 뭘 줘야되지 이제 스타포스 위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모자부터 아 스타포스 하기 개기찬네 280억 정도 있었네 어이 나만 운이 없어 30%인데 성공을 안하네 나만 운이 없어 어우 참았어 참았어 거의 할 뻔했다 어우 참았어 참았어 거의 할 뻔했어 와 스타포스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갔네 장난이 왜 강화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안 알려주지 너무 낮아가지고 안 알려주는건가 0.01% 막 이러는거 아니에요? 야 이거 괜히 알려줬다 욕이나 먹겠구만 아 예시 다행이다 개방한거 여기서 한번 해보는데 아 귀찮구만 귀찮아 아유 스타포스 진짜 아 왜 이렇게 귀찮니 15석 15석 아웨어 음 오오오오오 34억 서치 어케오오 ocean 유오오 오오오간 얘기를 좀 가자 소소하게 10억씩 쓴 느낌으로 어 뭐야 성공하면 18선 간다 아 지금 안 내야 되겠구만 아이 성공하면 18선 갈라 그랬더니만은 이거 안 되겠구만 다 된다? 뭐 없어요? 도미? 도미 19억 3천원 아 근데 직착하기가 좀 별로긴 해요 확실히 가격대비 개손해 느낌? 약간? 직착해볼까? 30억정도 만들면은 그래도 문전치긴 할 것 같은데 잘해볼까요? 재미삼아? 손해해 본다는 생각하고 가자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네 266억? 어 이거 뭐하냐? 아 이거 상관없이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잖아 그걸 강화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심리오토드 파방 심리오토드 그냥 지르기 아 설마 터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터지면 난리나는데 30% 세 번째 도저... 아 120대에다 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120대에다 이상한 짓 하고 있었네 15속만 안가네 15속만 안가네 어 맞다 16도도 하자 파방하는게 나을거같은데 아아 3억밖에 안써와줘가지고 파방에 5천만원? 아 이걸 못 맞추네 5천만원이면 별로 안 비싸네 아 오케이 다 됐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주도대 23,000 박수 셀블링 이제 이게 22승 마이스터링으로 바뀔거구요 33% 221 08에 럭이 오른거구요 010에 럭이 오른거구요 010에 럭이 오른거구요 010에 럭이 오른거에요 010에 럭이 오른거에요 30% 244 성배는 하나 바꿔야될거같애 그지? 성배 바꾸고 탈벨은 일단 상황을 좀 봐야되 12성 사던지 10성을 사던지 둘중 하나 할거같구요 이건 박골프이고 무기도 결국에 22성 껴야될거같구요 조미도 22성 껴야겠죠 둘중 하나에요 20성 팬던트 가져오거나 012성으로 바꾸지 않을까요? 모자는 22성 이거는 011이 아니면 20성인데 상황보구요 결국에 파플만 바꿔야되고 상의도 22성 가야되구요 하의도 22성 갈거구요 그담에 이거는 스타버스 해야되요 숄더 바꿔야되고 장갑도 쌍크댐에 쌍레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상황보고 하트도 결국에 쌍레 가져와야지 망투도 가져와야되구요 보조도 새로 사야되요 남은 아이템이 없나요 왜? 탭을 맞췄는데 왜 탭이 없나요? 탭을 맞췄는데 탭을 맞췄는데 탭을 맞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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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